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오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는 아홉 세일고 한국에 온 지 어 개월 됐습니다. 한국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은 재미있고 한국 친구도 만나서 재미있습니다. 부천대학교는 교수하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한국 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대학교 좋습니다. 수업 끝나고 기숙사에서 숙제하고 주말에는 생활비 벌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 수업 끝나고 한국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